안녕하세요 드루잉재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꼭 필요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아라를 그려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얼굴 그릴때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사진같은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소묘 기초단계에서 배우는 연필톤표 기억하시죠? 독학하시는 분들은 연습해보지 않고 건너뛴 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기니까 안해보신 분들은 카드 참고하셔서 꼭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용하는 연필톤이 어느정도 진하기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필톤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줍니다. 나눈 단계의 경계를 그라데이션 합니다. 이렇게 톤과 톤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겁니다. 예를 들면 속눈썹이나 머리카락, 콧볼을 그릴때 이게 오른쪽 콧구멍입니다. 선을 사용한 후에 선 주변에 얇게 중간색을 넣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겁니다. 선이 얇을 경우는 찰피를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머리카락을 풀어주고 속눈썹도 풀어줍니다. 콧볼 라인도 부드럽게 합니다. 이 라인을 돋보기로 확대해보겠습니다. 백배줌 고배율의 돋보기를 사용했습니다. 라인 주변을 연한 중간색으로 풀어줍니다. 간단하게 찰필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톤은 선명한 그대로이고 주변은 부드러워집니다. 뿌옇게 흐려지는거하고는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선명한 선인데 가까이에서 관찰해보면 외곽이 부드러워서 주변 배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선으로 그려주는겁니다. 다 풀어줘야 되니까 톤을 나눈 표 바깥쪽도 풀어줘야겠죠. 이런식으로 얼굴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는겁니다. 이런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겁니다. 각이 있는 물체의 모서리를 풀어주면 이렇게 둥글고 부드러운 물체가 됩니다. 눈동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젤을 들면 무거우니까 눈동자를 그리고 나서 선명한 외곽선을 찰필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눈동자의 진한 테두리를 연한 중간색으로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겁니다. 찰필로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찰필로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색을 풀어서 부드러운 경계를 만들어주면 그림이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됩니다. 얼굴 테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과 만나는 얼굴과 목 경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얼굴에는 모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테두리가 선명하면 뾰족한 부분의 경계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모서리를 없애고 둥글게 만들어줘야지 사진같은 사실적인 얼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조리 없애버릴 테다 아닙니다. 모서리 없애버릴 테다입니다. 눈을 예시작으로 그려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을 그리고 쌍꺼풀 주변을 풀어주고 눈동자 라인도 풀어줍니다. 속눈썹도 찰필로 풀어서 그려줍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씨 별차이 안나는거 같노 차이가 나면 차이나죠. 쟤를 때리면 재팬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러시아워 간장은 역시 몽고간장 눈만 비교했을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얼굴 전체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눈꺼풀 윗부분 라인입니다. 속눈썹이고 눈동자 외곽선입니다. 이 라인들을 아래쪽 눈은 테두리를 풀어서 부드럽게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더 사실적인 얼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고아로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그리실 때 보통 어떤 대상을 주로 많이 그리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연예인을 많이 그리시죠? 저는 얼굴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릴 대상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질려서 얼굴 그리는 걸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얼굴을 천점 그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그림쟁이로서 쓸데없는 허세가 있어서 남이 찍은 사진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겠다는 걸 전절화하고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작품이라는 명칭이라도 붙이려면 모델을 직접 섭외해서 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그린다든지 화보 사진이나 특히 연예인 사진 같은 건 그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얼굴 그림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델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많으니까 걔들 다 그리면 될 것 같지만 그때는 입시학원을 할 때라서 그림 배우러 온 학생들을 그림은 안 가르치고 앉혀놓고 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유난히도 사람들이 누드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을 그리는 건데도 모델이 돼달라고 하면 일단은 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그림 한 장 그릴 때 모델 구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델을 앉혀놓고 그리는 게 힘들어서 그 다음 선택이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에서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런지 필름 한 통을 찍으면 그림으로 그릴 사진이 몇 장 없어서 힘들게 여러 사진을 조합해서 그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흔하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십 수백 장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디카가 많지 않았고 엄청 비싸던 시절이라서 필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필름값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 같네.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디카도 나오고 학생들의 성향도 적극적으로 변해서 얼굴 모델을 구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시기가 됐을 때쯤에는 제가 지쳐서 얼굴 그리는 걸 거의 때려치우던 시기가 되어버렸을 때였습니다. 스포츠카가 간절히 갖고 싶을 땐 돈이 없고 스포츠카 살 돈이 있을 나이가 됐을 땐 스포츠카에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겁니다. 핑계 같지만 그때가 지금 같은 분위기였으면 얼굴 그림 천장을 더 빨리 채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 시절 중국에서 그림 유학을 갔다 온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이 중국은 인물화가 발달해 있고 일반인도 인물화 모델을 서는 일이 적극적이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전문 모델도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모델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서 마음껏 인물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서 많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물화 퀄리티가 장난 아니죠. 우리는 모델 한번 구하기도 힘들고 모델료도 비싸고 인물화는 잘 팔리지도 않아서 인물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한 편에 속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때 어른용 비디오 빌려놓고 헐벗은 장면 나오면 그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인체드로잉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남이 찍은 사진은 그릴 수 없고 남이 찍은 영화는 그릴 수 있는 건 무슨 논리인지 유튜브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남이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연예인 얼굴도 X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으로는 그때도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많이 그리기나 할 걸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세월 지나 보니까 뭐 어차피 대단한 화가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구하라 하면 생각나는 건 반올림이죠. 반올림 드라마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변성기가 있는지 쇳소리 나는 목소리였는데 그래도 워낙 예뻐서 그런 목소리도 예쁘게 들렸습니다. 반올림 이후에는 아일락 광고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롯데칠성에서 나온 음료인데 지금은 단종됐죠. 광고는 떴는데 제품은 망했다는 그리고 나서는 이상하게 잘 안나오고 기억에서도 사라졌다가 응답하라1994로 갑자기 빵뜬죠. 솔직히 응답 시리즈는 배우도 배우지만 감독과 작가의 역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잘 만든 드라마라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번 정주행했습니다. 응답하라 이후에도 구하라가 나온 드라마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인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구하라는 반올림과 응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역배우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 구하라는 너무 잘 된 케이스죠. 앞으로 응사보다 더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나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니까 구하라 흥해라 흥 콧물 나왔네 이상으로 구하라를 그리면서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얼굴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